커피 이만큼이면 설탕도 이만큼, 그 다음에 팔팔 끓는 물 이만큼. 그렇지. 자, 여기다 넣는다, 이 발아이. 이거 넣고. 발아이, 발아이. 발아이, 넣는다, 이 발아이. 팔팔 끓어, 팔팔 끓어. 자, 넣지, 넣지. 그 다음에 이거를 줘야 돼. 얼만큼? 같은 방향으로 줘야 돼. 400번, 400번. 이게 400번인구나. 자, 거품 넣지. 그러니까 그 달고나 시럽처럼 꾸덕꾸덕하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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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언니, 빨리. 스타트해봐, 스타트해봐. 자, 400번, 400번. 400번. 아니, 장도연 왠지 불안해. 아, 장도연 진짜. 해보시게. 인생을 잊지 알았어. 자, 누가 좀 빨리 거품 나나. 자, 시작한다. 소문이 칠 수 없다, 칠 수 없다, 칠 수 없다. 이거 되게 힘든데? 한 명은 된장국 끓일 때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 우리 사연을 두 분 덮고 있는 동안에 마무리합시다. 저 30세 계집애 이것도 추천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이거를 그냥 만들자 말고 숙선배처럼. 자, 대결이야. 대결이야. 아들 하나, 아버지 하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하는 남자들이 많은데. 되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요리하는 남자들 많은데. 듣고 있어. 요리하는 남자들 많은데. 나는 방송으로 볼게. 너무 이끌어. 제가 카메라 보고 얘기할게요. 요리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어느 때 제일 요리를 많이 하냐면. 나도 듣고 있어. 어느 때 요리를 제일 많이 하냐면. 캠핑을 갔을 때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캠핑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집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캠핑처럼. 오늘은 남자들이 삼시세끼 다 하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좋다. 됐어? 아직 안 됐어? 한참 걸린다니까. 진짜 그러면은. 아유, 안 되겠다. 거품기 써야 되겠다. 빨리 말아주셨어요? 뭐야, 이 양아치XX 진짜. 나 될 줄 알았지, 될 줄 알았지. 안 돼, 안 돼. 어림없어. 따라해. 아, 나 정말. 나 정말.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아, 나 나. 아, 이거 타쳐야되지. 아, 나. 잡지마, 잡지마. 큰 놈에. 야, 나비 세트, 야, 나비 세트. 뭐 하는 거야, 지금? 아,ktor아. 아, 어떡해. 이거 아닌가 봐. 세트 어떻게 해, 이거? 이게 왜냐면. 큰 방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네가 좀 반대줬어, 이러고. 살인연자 아니죠, 여기서. 야, 그리고 나래가 얘기한 것도 좋은데 그런 건 어때? 뭔 얘기했는데, 나래가? 텐트, 텐트, 텐트. 승희가 얘기한 돌림판이라면 좋은 것 같아. 내가 해볼게. 만약에 오늘 점심은 누가 할 것인지 당번 정하는 것부터. 자, 카메라 하나 주세요. 다친다, 다친다. 나 미리 얘기했다, 미리 얘기했다. 돌려 돌려 돌림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점심, 식사. 누가 할 것인가, 엄마, 아빠. 엄마가 걸린다. 그럼 엄마가 얼른 먹으면 좋겠니까? 뭐 토요면을 해 주면 좋을지. 아니면 아이들 좋아하는 볶음밥을 해 주면 좋을지. 아니, 생식을 하는 게 어때, 생식을. 미숫가루 같은 거 있잖아. 미숫가루를 한 끼 무조건 해 주면 하고. 생식 포함해서 그걸 아기가 계속 포기하는 거야. 그렇지.